나이도 몸이 허할 때 눌리는 거야. 성훈이가 진짜 먹는 것 쪽으로는 진짜 진심이래. 저렇게 말랐는데? 완전 면 사랑이 대단하다고? 무조건 일일 일 면하고. 칼국수를 엄청 좋아해. 오, 나도 면허. 무조건 다 가봐야 되고. 그리고 나는 칼국수 딱 먹으면 이건 어느 집권에 딱 맞출 수 있어. 아니. 보여줄 수 있어? 칼국수 브랜드가 있어? 칼국수는 뜨니까 오늘 커피를 준비해 주신다고 했는데. 커피도 맞힌다고?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아? 커피가 진짜 어려울 텐데. 휴휴. 못 맞히면 다음 촬영 때 우리 커피차 불러줘라. 못 맞히면 커피차 불러줘. 걸어야지. 내가 맞히면. 네가 맞히면 우리가 아는 형님 커피차 보내줄 테니까. 색깔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거 먹을 때 다 먹어야 되는 게. 먹을 때 다 먹어야 되는 게 이거 이상민이 여기다가 다 넣어간단 말이야. 너 봐. 갖고 왔잖아. 커피 진짜 안 먹어 이거. 나랑은 블랜드와 블랜드 애가 섞어가지고. 블랜드 애가 섞어가지고. 블랜드 애가 섞어가지고. 여기서 일하시는 알바인가 봐요. 알바상이 더럽게 크네. 알바상이 더럽게 크네. 부담스럽게. 저희부터 나오지 마. 처음 보시는 분이 왜 이렇게 더럽게 나오고. 자 동시에 1번부터 다 드세요. 자 뭘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 오케이. 자 알고만 계세요. 얘기하지 말고. 아 이거 확실하다. 1번 먹었어요. 성훈이 알겠어? 저는 이거 100%에요. 컴. 100% 100% 나도 이거는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거 같은데. 취미가 더듬는 거 보니까. 별. 자 잠깐만요. 1번.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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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요. 1번 뭐라고요? 맞아요. 1번 뭐라고요? 자 우리. 1번 뭐라고요? 별. 1번 뭐라고요? 별. 잠깐만요. 1번.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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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1번 뭐라고요? 맞아요. 1번 뭐라고요? 별. 1번 뭐라고요? 별. 뭐야? 별. 뭐야? 야! 왜 자신 있다고 한 거야? 자, 더 많이 맞히면 되니까. 많이 맞히면 되니까 빨리. 그걸 틀리면 어떡하니? 자, 2번, 2번. 2번. 너 봤다, 야. 아니 물로 좀 일단 입을 좀 해 놓아야 하지 마. 자, 더 많이 맞히면 돼요. 자신감이 떨어졌어. 휴휴. 자신감이 떨어졌어. 우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2번. 자, 2번. 콩. 콩콩. 자신감이 있어. 잠깐, 잠깐, 잠깐. 얼음이 없었나요? 얼음이 없었어. 콩. 얼음이 없었어. 콩. 별. 탈락한 사람 떨어져. 별. 형 떨어져. 별. 형 떨어져. 장민이 떨어져. 그럼 정신없어, 정신없어. 알았자. 2번. 상우 씨. 공유, 공유. 공유? 공유, 공유. 공유, 공유. 공유. 너는 뭐해? 야, 진짜 하지 마. 너 뭐하는 거야? 하지 마. 다 해봐, 다 해봐. 얘들아, 정말 잘하다. 얘들아, 정말 잘하다. 너 들어와. 너 뭐야, 너? 입을 닦고 안 닦을 수도 있으니까. 입에 뭘 묻힌 것처럼 새겨지 마. 입에 무슨 일이야. 입에 무슨 일 our everybody will com than have met ¿?. 벨트랑派Σ